Stef知 E세요 안녕하세요, disk, 괴ンタ LOVE 성종이입니다 안녕하세요, X의 신입니다 안녕하세요, 김기정입니다 울림에서 세 번째, 걸 아, 걸 울림걸이죠 놀림걸 생활절에 나오는 우리 명은이를 위해서 제가 응원을 왔는데요 또 마침 저희 두 주인공이 저희와 큰 인연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저희 고등학교 동창인 유사탕과 또 예전부터 홈을 맞췄던 성전군의 파트너 유정이죠 저희 레몬사탕 만드는 유정이에요 생각이 맞을 땐 레몬사탕 유정이에요 그건 악몽이기 때문에 다시 떠올리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고요 오늘 앞으로 촬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늘 제가 또 유정이한테 응원도 왔지만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그게 사과를 너무나 잘해줘서 연기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두 커플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별거예요?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 케미커플 제가 남이 네 거기에 자랑하시는데 저도 자랑하자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했던 친구고요 진짜 가끔씩 제가 친구라고 하기에 정말로 동안이기 때문에 진짜 자랑할 수 있는 자랑 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친구가 주인공이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눈 안와도 영훈이 잘 될 것 같아요 두 친구의 파워라면은 굉장한 뮤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나오자마자 바로 다운을 하고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또 이렇게 실제로 모니터를 보니까 너무 예쁘시고 너무 멋있어서 아 너무 예쁘잖아 뮤직비디오가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파이팅 하시고 저희가 또 뮤직비디오 나오면 홍보도 많이 해드리고 얼마 홍보는 안 되겠지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! 저로서는 이제 이번 뮤직비디오가 연기 첫 번째 도전이거든요 엄청나죠? 부족하겠지만 후회해 주세요 휴중나도 혹시 하신 말씀이시죠? 네 뮤직비디오 나오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나오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정이 넘친 사회야 정말 보기 좋고요 저희는 이제 아쉽지만 또 우리 응원도 하고 저희 인피니트도 바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만 응원을 열심히 한 번 바로 같이 파이팅 한 번 할까요? 아 좋죠? 명원이네 형님 하나 둘 셋 한번 파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! 예! 여러분이 휴수 언니 화이팅! 휴수 언니 화이팅! 저희들이 한 번 했어 파이팅! 네! 파이팅! 프로듀스 avni 트an 클로듀스 크 eben торов 스피 클로 god 전 고 나usch 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